우리가 당뇨병은 왔는데 취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완전히 열어줘가지고 근본적으로 뿌리는 뽑지 못해도 사회를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정답은 당뇨로 10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째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현재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며 혈압도 높고 눈도 한쪽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증세가 심해서 병원에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고 지금은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본 후 신장투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석을 하지 않고 사회를 하면 완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얘기죠 이거 당뇨병으로 10년째 고생하고 있다 이거 참 문제인 거고 만약에 지금 10년째 10년째라는 말을 여행 당뇨 초기에 사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하는 거예요 10년까지 가지 않고 초기에 사회를 했다고 하면 치료가 될 확률은 당뇨 초기라고 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은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째 된 사람이 당뇨병이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한 50%로 떨어지죠 문제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료법하고 중요한 점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받고 나서 초기에 2, 3, 6, 8번을 빼줘버리면 치료가 아주 간단해요 초기 당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악화돼가지고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몸에 어혈이 많이 생기고 그런 어혈이 취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딱 막아가지고 당뇨가 이제 우리 표현들 하면 고착당뇨지요 혈관을 막혀서 오는 당뇨 이것이 돼서 당뇨병이 나타나면 이때는 참 가깝하죠 그런데 이렇게 심해지면 이미 눈도 멀게 되고 왜? 피가 껄죽한 상태에서 시신경까지 혈액 공급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산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이 상태에서 산도가 높아져가지고 동공에 있는 막막을 높이면 막막색소 변조증 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면세포가 안에 여러 가지 액체들이 있죠 이런 액체들이 맑은 상태를 유지 못하고 탁하게 되면 어때요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당뇨병 환자는 100% 시력 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건 우리가 당뇨병은 왔는데 취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완전히 열어줘가지고 근본적으로 뿌리는 뽑지 못해도 사회를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정답은 그 후유증으로 오는 병은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합병증으로 오는 제2의 병은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보면 초기 같으면 충분히 당뇨병 자체를 치료가 가능하고 완전히 고착당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를 해주면 당뇨합병증으로서 오는 그런 증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건 눈쪽이지만 당뇨합병증으로서 발이 썩어 들어간다든가 손이 썩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 썩지 못하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에서 치료해야 돼요 사열만 해서 어열만 나와주게 되면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뇨병 초기에 몸이 좀 살이 붙어있고 살이 쪄있는 상태에서는 치료도 쉽고 애쌍 마른 상태에서는 어열이 안 나와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예전에도 예전에도 제가 환자를 만났는데 참 깜깜했거든요 이분은 고맙다고 늦게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딸이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딱했거든요 왜 딱했냐고 하면 당뇨를 앓은 지가 한 17년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17년을 앓는데 어떻게 사람이 깎아갈 정도가 나는 사람이 한 번 막히면 이 정도까지 막히냐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당뇨병은 17년 차 알고 있는데 병원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한 병원만 17년 동안을 다녔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기록이죠 이건 기록입니다 이거 치료가 안 되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하는 게 당연한데 얼마나 고지식했으면 이 말은 역으로 들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7년 동안 한 병원만 다녔으면 내가 하도 깎아보자 그러면 중간에 좀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동안 계속 악화됐지 한 번도 좋아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합병증으로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무릎도 아프고 무릎 정강이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움직이들 못하는데 그래도 살라고 전화 오면 전화를 해도 받으려면 어때요 가서 전화 받으려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기 가까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딸하고 둘이 살아요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니까 매일 감기약을 하루 3병씩을 사다 놓는답니다 매일 그래놓고서는 그 감기약을 먹으면 그 통증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감기약 쪽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겠죠 이거를 3개씩 먹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이제 딸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어머니를 놔두고 혼자 시집을 가자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딸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딸은 시집 가기 전에 어머니 병을 고쳐주고 싶고 그런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돈을 꽤 꽤 꽤 모여놓았는데 그 돈을 자기가 쓰기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너 시집 보내면 나는 아파도 괜찮다 하는 식이고 또 딸은 또 그래요 내가 시집 못 가도 어머니가 좋아진다고만 하면 치료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밖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치료할 때 그때 받는 거에서 70%를 치료 딱 끝나고 주는 돈을 갈 적에 내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울게 전화를 했는데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됐어도 다행히 사회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혈이 안 나왔으면 그 정도 효과 못 봐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혈이 나와가지고 당 수치가 그 당시 얘기하는 게 보통 한 470 이 정도 올라가고 하는데 치료 받고 나서 한 22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나니까 상당히 호전을 많이 됐죠 여기 와가지고 치료 받은 건 한 3개월 정도 그때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치료 받고 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약도 쓰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할 때와 우리가 사회만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해보면 우연만 하면 효과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효과가 있을 때 언제부터 나타날 거냐 이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이렇게 오래 있던 사람들은 십중팔구 조혈 기능 안 된다는 건 이미 답 나왔죠 답 나왔는데 이게 혈액 속에 당이 떨어지려고 할 때 사실 한번 따지고 보세요 취장 세포가 결정적으로 소화 능력이 살아나야만이 영양 공급을 받아서 소화시키고 난 배설물 인이 나와야 그 인 성분이 혈액 성분을 묽게 분해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혈액 속에 산소 함유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산소 함유량이 보충이 높아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해먹으론 수치가 높아져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를 자꾸 하다 보면 해먹으론 수치는 필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사회를 할 적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봐요 언제 나타나느냐 사회를 완전히 끝나고 오히려 쉬면 해먹으론 수치가 올라올 때요 해먹으론 수치가 올라오면 어때요 산소 운반 능력이 살아나고 산소 운반 능력이 살아나면 어때요 취장 세포가 소화 능력이 살아나면 인이 나오고 그 인이 음식물들을 잘게 분해를 하면 당뇨가 호전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때까지는 서로가 상당히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거 정리해주면 초기 증세는 치료하기 쉽다 또 소화 당뇨 이거는 치료 더 쉽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 끝낼 수 있죠 당연히